생각보다 이 어드레스 때 잘못된 자세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어드레스에서 체크해볼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체크해볼 부분은요. 왼손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 왼손이 너무 과도하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타겟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임팩트 순간 헤드가 열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슬라이스 그립을 잡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궤도가 나와도 클럽 헤드가 열려서 오른쪽으로 미스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서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팔을 툭 하고 떨어뜨리게 되면 힘이 빠져있는 가장 편한 자세의 이 손의 모양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말려 있으면서 약간의 좀 45도 각도로 돌아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팔을 툭 떨어뜨리고 편하게 섰을 때 손등이 절대 이렇게 타겟 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아요. 약간 편하게 45도 각도로 돌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그립을 잡아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힘이 빠져도 클럽 헤드가 스퀘어로 돌아오게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힘이 툭 하고 빠졌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가 열려서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손 그립이 타겟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왼손등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과감하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장갑의 상표 부분이나 내 왼손등이 확실하게 위에서 봤을 때 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슬라이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왼손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어드레스에서 체크해 볼 부분은 어드레스 때 이 체중이 어느 쪽에 실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드레스 때 체중은 반드시 앞쪽, 이 앞 발가락 쪽에 실려져 있어야 되는데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실려져 있으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그냥 앉아있는 듯한 이런 좀 엉거주춤한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슬라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체중은 물론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앞 뒤로도 움직여요. 앞 뒤로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스윙 때 우리가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회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골반이 뒤로 빠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백스윙 때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실리고요. 그럼 뒤로 왔죠. 여기서 체중이 이동을 하면 왼발 앞꿈치로 실렸다가 다시 다운스윙 피니시로 넘어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왼발 뒤꿈치로 또 체중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앞 뒤로 체중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선수들의 피니시 자세를 보면 이렇게 왼발 앞 코가 들려있는 이런 왼발의 모양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니시 때 대부분 선수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이유도 피니시 때 왼발 뒤꿈치로 확실히 체중이 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앞뒤로 체중이 움직이는 건데 이미 어드레스 때 체중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게 되면 회전을 해야지라고 몸을 돌렸을 때 왼쪽 하체는 뒤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왼발이 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하면 이렇게 왼발을 버텨주지 못하고 뒤로 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궤도 자체는 아웃 투 인, 깎여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체중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앞쪽, 이 앞 발가락 쪽에 실어주세요.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다는 느낌도 좋으니까요. 앞쪽으로 확실하게 체중을 실어주는 느낌 내가 이렇게 앞쪽에 잘 실어두고 있는지 아니면 뒤쪽으로 뭔가 뒤로 앉아있는 느낌의 어드레스 자세를 하고 있진 않은지 이 두 번째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레스에서 체크해 볼 부분은 몸의 정렬이에요. 이거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슬라이스가 나면 어떻게 코스에서 응급처치를 하죠? 보통 왼쪽을 많이 봐요. 맞아요. 왼쪽을 많이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페어웨이 그린으로 또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코스에서는 그렇죠. 코스에서는 다른 방법이 일단은 바로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응급처치로는 괜찮아요. 한두 번 응급처치로는 괜찮지만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되다 보면 왼쪽으로 가는 내 몸의 정렬은 점점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러면 점점점점 더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왼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슬라이스 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몸을 이렇게 닫아요. 오른쪽 어깨, 골반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닫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몸이 닫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안 가겠지 그래도 좀 왼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드레스 정렬을 하게 되면 공은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 골반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팔은 아우트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하우께도를 만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골반이 앞쪽으로 나가서 내가 그냥 편한 어드레스가 아니라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도 처음에는 오른쪽 어깨, 골반을 과감하게 뒤로 열어주는 어드레스를 서야 돼요. 오른쪽 어깨, 골반을 과감하게 뒤쪽으로 열어주는 어드레스를 서야지만 팔이 지나다니는 방향이 아우트인이 아니라 조금 더 인하우스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드레스 정렬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닫아서 내 느낌에는 왼쪽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어깨, 골반이 확실하게 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과감히 열어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조금 놓칠 수 있는 어드레스에서 슬라이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좀 간단하긴 하지만 내가 1번이 문제였나, 2번이 문제였나, 3번이 문제였나 좀 차근차근 점검을 해본다면 스윙하기 전에 슬라이스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윙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어드레스 세 가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